어? 뭐라고 해야 돼? 오빠 아까 거기 갔나? 응? 카페하고 그쪽은? 그래! 거기 갔다가 마지막에 김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바로 앞에 있어 어제 먹었잖아 어, 맛있지 않은데? 네, 사서 먹었어 어 어,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본은 안 되는 거 같아 일단 가보려고요 선동의 공이 가봤어 이쪽도 근데 살만하다 대연하다 어, 그러면 이게 살이 우리 집보다 예민한 거 같아 그러네 그래, 길도 편편하고 어 정화까지 해 5분? 응 다음에 이쪽도 알아보자 좀 멀어지긴 하는데 엄청 멀지 않아? 어 으 이거 밀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조용하네 아, 좀 조용한데 좀 살고 싶다 맨날 자꾸 시끄러운 데만 사니까 안녕하세요 네 끝에 갈까? 네 성인 모민 해요? 네 몸이네? 아 냉모밀 2개에 손만두? 그래 냉모밀 2개에 손만두 하나 손만두는 고기만두랑 김치만두 섞어드릴까요? 어떻게 섞어서? 김치 단무지 김치 여기서 직접 합니다 맛있겠다 이거 간장 넣는 데가 따로 없어 여기다 해야겠어 여기다 해? 뭐지? 너무 초금이 아니야? 그냥 찍어먹는 거 같아 응 안에 보여줄까? 잘 들어가니 반입으로? 엄청 뜨거울 때 있네 조심해 고기만두 아파 조심해 고기가 아니고 부분도 낫다 이것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여기 때문에 냉모멸 하나 먼저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콩 콩 고맙게 여쭙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니까 이제 여름이 왔다 응, 그렇네 뭔가 달콤하다 그래, 그래 다 한번 끓여 그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저씨가 공항 아저씨가 롯데몰입니다 아저씨가 롯데몰입니다 이곳을 좌측에 맞습니다 되게 집중하니까 짠 그런 곳이 메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라미 마나? 예쁘다 심으론이 왔다 지금 많이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자리는 있어? 이렇게 하려면? 소화가 잘 안 돼 네 후회가 좀 더 왔다 좀 더 갈아입고 좀 더 고기고 좀 더 고기고 좀 더 고기고 왜냐면, 디저트는 더 고기고 요이 와 신물 엄청 많아 엄청 이쁘다 이쁜데 어떻게 먹고 싶어 하나 남았다 쿠키잖아 다들 이거 찍던데 여기도 있어 다 내 스타일이네 호박파이 바나나 케이크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떡하냐 은별은? 이런 거 있다고 플립쿠키가 올라간 화분 모양의 시그니처 파룩 아 이런 거 오빠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맛있어 느끼한 거 좀 그래가지고 허브티 할까? 허브티에다가 애플파이 할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고요 애플파이하고 뭐였지? 허브티 하나예요 허브티 아이스로 드릴까요? 아 따뜻한 걸로 주세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16,500원 같이 해 드릴게요 오빠장 이거 귀여워 냉장고일게요 와 그래 짜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허브티 진짜 맛있어 여기 여기 이거 먹어볼까? 다 먹어보고 싶었는데 네 사람이에요. 메뉴가 있을 수 있나요? 옛날 허리 포턴신. 아니? 지면은 하던데요. 아 뭐야? 먹어볼까?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내 생각에 강해져요.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아이스크림 말고. 밑에? 내가 만든 거랑 비슷한데? 아니야. 내가 조금씩 만든 거랑 비슷한데? 아니 비슷하지 않아. 내가 앉으면 여기 진짜 집인 줄 알아. 아이스크림. 예전에요? 튤립부. 가짜 아니야? 아니 진짜야. 진짜야? 집이에요? 내가 앉았으면 집이야. 시장은 이제 없지만. 집 잘 꾸며놨네. 맞아요. 앞에 이렇게 꾸며놓은 거야? 네. 튤립도 이렇게 해놓고. 손님 초대 많이 했네. 안에 손님이 많더라고. 맞아요. 손님 안 왔어요. 아 돈이 많아? 왜 갑자기 돈이. 갑자기? 왜 그래. 안녕하세요. 여기만 먹고 오시네. 어? 괜찮은데 이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중압도 입고. 평생도 입고. 무슨 색깔? 흰색이 제일 베이스긴 한데. 흰색이 잘 안 입잖아. 완전 흰색은 좀 그렇다. 이거는? 이거. 근데 의외로 이 색깔 맞춰 입는 게. 아니 이것만 입을 거면 상관없다. 청바지에 이것만 입거든. 쫌쫌. 그냥 나잖아. 평소 나잖아. 뭐가 또 좋은지 모르겠어. 봐봐. 파란색이 좋아. 파란색이 왜 이렇게 안 어울리래? 이렇게 나은 것 같은데.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다 보고 나서 결정할게. 이런 거 있어? 응. 빵집에 왔어요. 왜 왔어? 이거. 이해 되나? 응. 무거워? 아니요. 이거 사요? 괜찮아? 좋아하기는 한데. 소금빵. 소금빵 하나? 이거? 응. 제일 작은데? 에? 전화분도 일어나와서. 뭐라고. 어? 그럼 하면 안돼. 그럼 하면 안돼. 아무거나 해. 이거 뭐야? 그래. 오빠장 미닐창갑도 있었는데. 어? 대박. 아움바다 진짜 크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몬블랑 엄청 크다. 오빠가 먹을래? 몬물? 아니야. 이거 있으니까 됐어. 오빠장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 나는게. 에? 나는게. 왜? 나 원래 깜짝이야. 틀러스 있다. 틀러스. 근데 그거 4,500원 너무 비싸다. 어제 먹고 있을 거 같아. 맞아. 근데 5,000원, 5,000원, 3,000원이니까 이것만으로 15,000원 정도야. 아아 한국에 물가가 진짜 미쳤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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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고있어. 이걸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받아쓰기지 않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이거 뭔데? 귀여워. 대국당. 아아 대국당. 아아 대국당. 아라아라. 아아. 뭔가 신의 선물이 나오지 않아? 마라렛트의 당근과 모카 음식을 보니까. 뭔가 나아. 보기엔 더 구워야겠다. 이거 뭐야? 이거 맛있어 보이네. 프렌치 토스트 음식인데... 넌 심각해. 오빠쟌. 하나만. 네. 얼마야? 100000원. 회사 먹었어? 그래요. 나 그냥 삶아 먹으려는데. 그래 그래. 석포지장 없는데? 간장소스로 만들 수 있잖아요. 아. 내 문어 가격 봤어? 이게 25000원. 오 미치겠어. 저희 너무 피곤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10시. 10시요? 네. 8시? 8시만요. 아 너무 졸려. 바이바이. 내일부터 일이다. 이해에 갈게. 온막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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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막. 오스치. idarọn ciasires. 초기름 offers Rather 룰. 신경을 . 가멍을 Due 번호하는?". 토토끼. 소스, 그리고 떡볶이. 야식입니다.